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이시다 이다선 눈물로 얼룩진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는 더욱더 따스한 가슴들이 새처럼 울어야 한다 거친 새파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한 그루 거먹으로 거뜬히 일어나 서기까지는 버리고 비운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이기에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가 몸부름칠수록 빠져드는 늪같은 재의 바다 꽃잎이 피었다 질 때마다 결심하듯 새로운 다짐 그처럼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다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또 하나의 도전이다 연두빛 호수의 꿈처럼 싱그럽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었다 꽃잎도 하늘도 모두 사랑이었다 나도 그들처럼 맑고 환한 하늘꽃 향기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내가 만난 예수의 깊고 푸른 눈빛을 나는 써보내고 싶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아멘